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진 꽃샘추위이지만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은 3월 21일 목요일 펠스브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건 외압무역으로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이종섭 호주대사가 조금 전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다음주 공관이 회의 참석 명목인데 이 대사는 공수처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진통 끝에 미래대표 순번을 결국 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 돌풍의 이른바 몰빵론을 강조하는 등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선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 82%는 비수도권, 나머지 18%는 인천 경기에 파격 배치했습니다. 올해 입시부터 적용이 되는데 의료계는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프레스브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프레스브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브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총선이 딱 20일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19일입니다. 여야는 이제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계속 이어갈 것을 보이는데, 먼저 여당 국민의힘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갈 기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안양에서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선대위 발족 이후에 첫 회의를 여당 험지로 분류되고 있는 경기도 안양에서 열었습니다. 한강 벨트를 훑고 나서 이틀 연속 수도권 후보들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이종섭, 황상무 사태로 인한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경기도 의석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면 신도시 재정비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 당시에 공약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여소야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정부가 준공 후 30년에 잃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정말 이게 하지 말아야 할 정책입니까?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입니까? 저희는 이 정책을 반드시 하겠다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범죄자에 대한 방탄이나 재판 방어를 당 차원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 위원장이 수도권 찾아서 이재명 사당 심판론 띄우면서 정책을 두고서 국민의힘은 하는 당이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져버렸네요. 윤영걸 대표님,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굉장히 빠르게 찾아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보름 정도 사전투표가 한 보름 정도 남았거든요. 총선거는 한 20일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바로 윤 대통령이 이번에 황상무 경질하고 수석 경질하고 또 이종섭 대사 불러들이고 해서 급한 불은 좀 껐습니다. 급한 불은 좀 껐는데 이 여진이 바로 끝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동훈의 시간이 올 거냐, 이게 좀 달려있다고 봐야 돼요. 한동훈의 시간. 그렇죠. 그동안에 수도권에서 한 일주일 만에 15%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무대에 올라가고, 그 정권 심판론이 급증한 좀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시간이 돼서 좀 이끌어가야지 총선에 희망이 있다.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 너무 빨리 뛰다 보니까 방향이 자칫하면 메시지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수도권 주민들은 특히 공정과 상식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혼자만 원맨쇼로 열심히 하는 거는 칭찬할 만한데, 그것보다도 당의 유능한 인재들하고 같이 좀 손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시간은 빠듯하지만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한 위원장이 이재명 심판 프레임, 지역 맞춤형 공략,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프레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 본질에도 집중하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여름 바뀔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경쟁하는 정당에 조언을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원래 보수 정당이 잘하는 것은 국책 사업이라든가 개발 사업이에요. 수도권에서 보수 계열 정당이 이겼던 데 한번 생각해 보면,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때의 뉴타운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정통 보수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당에 모시고 있지 않아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워버려요. 그런 의미로 가는 것이 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 탈당, 출당, 이런 이야기 나오면 현재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을 무대 위에서부터 지워버림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 한 번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제법 있었죠. 그렇군요. 이종훈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탈당 카드를 한 번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다른 방안,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과거의 사례라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례는 모두 다 정권 말기에 대선 정도의 상황입니다. 열린우리당을 예로 들자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열린우리당 의장, 당대표들이 나서서 탈당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하면서 더욱더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수정도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 뾰로 정동영 후보가 진 상황입니다. 지금 정권 2년 차, 3년 차부터 국정운영을 제대로 펼쳐야 되는데, 여기서 탈당 운운하는 건 좀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또 지지율 얘기를 하지만, 역대 정권의 지지율, 중간에 치러진 총선에서 그 직전에 지지율이 30%대인 후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3명, 4명이고요. 50%대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50%를 넘었을 뿐이고요. 정권 심판론 얘기를 하지만, 정권 심판론으로 중간 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8번의 선거에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정권 지원론으로 이긴 사례가 있고요. 지금은 사실 박진영 부원장님이랑 저도 생각이 똑같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집권 여당은 정책적인 측면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벨트벨트, 이렇게 국민의힘이 얘기했는데, 한강벨트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8회 지방선거, 그다음에 20대 대선에서 연달아, 그러니까 2년 전에 선거에서 연달아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부동산 이슈라든지 종부세 이슈라든지 또 경제 이슈, 즉 이익 투표를 하러 나선 중산층의 투표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 이 벨트, 그러니까 반도체 벨트, 한강벨트,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초단위의 그런 주도권, 그러니까 이슈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슈에 선점해야 된다. 그런 이슈 전쟁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박본원장님이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정책 이슈 전환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신의 안방인 인천 일대를 훑으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호소했는데, 장갈 기자,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는 저희가 어제 다뤘지만 사과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는 또 대파를 들었어요. 어떤 이유죠?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이죠. 사과 하나가 만 원까지 하고, 또 대파는 한 단에 5천 원이나 한다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 능력을 꼬집은 건데요. 특히나 어제 대파를 든 건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있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로 마트는 이제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시장해 볼 수 있으니까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시장은 다 가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흔히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850원을 내려봤습니다. 아니요! 5천 원이랍니다, 5천 원. 5천 원이랍니다, 5천 원이랍니다. 5천 원이랍니다. 우리가 대통령, 국제위원, 시장, 공수, 부청장 뽑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달라, 나라 살림 잘해달라, 그걸 막는 것 아닙니까? 5천 원이랍니다. 5천 원이랍니다. 5천 원이랍니다. 5천 원이랍니다. 5천 원이랍니다. 5천 원이랍니다. 대파 가격은 저 마트에서만 모든 할인이 적용됐을 때 850원이었던 거고요. 사실 이날 대파 도매 가격이 3,300원이었고 최고 가격이 7천 원이 넘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일부가 아닌 전체 물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강선필 부위원장님, 일단은 대파 가격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 현실이 이렇지 않다, 이런 걸 좀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물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트조차도 사실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는 더 비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협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대통령이 왔을 때 875원이라는 낮은 가격이 있었는데, 아니, 저희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가서 마트 가보니까 보통 4천 원에서 많게는 5천 원의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왜 우리가 살 땐 비싼데 대통령이 가면 이렇게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공무원들과 저는 농협,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나요?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물가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1, 2, 3, 4, 5 총선 공약 중에 2가 뭐냐면 2%대 물가 관리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강선필 부위원장님이 쓴소리를 하셨는데, 민영골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나온 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한마디 했을까요? 대통령이 간 농협 하나로마트를 저도 가끔 갑니다, 양재점에. 거기 가면 농림부 지원해서 싸게 파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도 좀 팝니다. 아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 단에 875원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내린 건 아니고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그때그때 좀 할인 품목을 전시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쇼했다고는 보지 않고. 다만 저게 일반인들이 손쉽게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살려면 한 5천 원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가 쇼했나 이것보다도 이번 선거에 중요한 게 물가다. 저는 사과라고 봐요, 사과. 사과가 잘못했을 때 사과도 사과지만 사과값이 하나 5천 원, 만 원 가잖아요. 이 사과값이 물가를 좀 대변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동네 마트에 가서 우유 하나 샀더니 7,800원이더라고요. 우유가요? 네. 그래서 한 1리터 정도 되는 게 막걸리값보다 한 5배가 비싸서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막걸리값은 이렇게 싼데 우유값, 애들이 모는 건 이렇게 비싸냐. 무슨 막걸리 사셨습니까? 네. 뭐 자주 좀 사 먹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차이가 나서 이거 이번 선거에 중요한 게 이 사과다. 이 사과는 물가고 또 하나는 이종섭, 어느 정도 기우고 가면서 일단락됐지만 이거는 공정과 상식에 관한 문제고 또 하나 의사, 이거는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가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하느냐. 그동안에 농림부 장관이 아이고 수입 6개월 내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고 비대위원장이 나서고 하니까 지금 뭔가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총선을 떠나서 물가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좀 집권 여당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중요하죠. 이종원 실자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있을 때 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뭐 170, 180석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직 그런 상황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인천 출마자들 입에서는 200석 발언들이 좀 나왔다고 해요. 민주당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우리가 좀 승기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자신감을 내비치고. 지금 민주당에서 200석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초기에 그러니까 선거 국면을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훨씬 전부터 조국 전 장관. 이제는 뭐 다른 정당은 만들었지만 조국 전 장관 입에서 200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해찬 전 대표도 200석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 한 번 또 이렇게 200석을 자제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직전까지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공천과 관련해서 엄청난 파동이 일었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외생 변수 즉 대통령실에 몇 가지 실책이 보여졌고 또 비례와 관련된 어떤 갈등들이 노정이 되자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분위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200석 얘기들이 지금 후보자들 입에서 나올 겁니다. 아마 인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수도권 일대에서 아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뭐 다시 한 번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200석 운운할 때가 아니거든요. 왜? 변수 아직도 많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용민 옛날 민주당 후보 또는 정동영 연민주당 의장 27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투표일 27일 전에 발언 한마디로 완전히 선거를 망쳤거든요. 오늘은 20일 남았죠. 그렇죠. 20일 이내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방심하거나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아마도 유권자들이 심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박지원 부원장의 생각도 20일 납두고 오늘 많은 전망들이 나왔거든요. 판세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안전하게 가야죠. 골프하고 선거는 복에 쳐들면 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늘 민심이라는 것에 천심입니다. 제일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정권 심판론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불을 붙이고 있어요. 이종섭 대사권도 마찬가지고 이 대파 논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대파 논란이 대통령이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마는 우리 역대로 보면 홍군, 폭군, 암군 이런 분들은 간신들하고 같이 나와요. 주위에 지금 정책하시는 분들이 대통령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 지금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자멸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80석 가지고 크게 잘한 것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민주당이 나서기보다는 정확하게 비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심판을 같이 받는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을 강조했던 두 당이 요즘은 보면 눈치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은 견제구를 날린 모양새인데요. 두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편입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우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민주당 아군들이 일당이 돼야 합니다. 유용호 대표님 일단은 우군 조국 혁신당보다 아군 우리 비례대표가 더 많이 뽑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아예 우리 아군이 1등돼야 한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른바 민주당 몰빵론입니다. 조국 혁신당을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죠. 몰빵론 하지만 몰빵이 주식 투자에서는 망하는 척경입니다.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해서. 그래서 몰빵론이 사치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왜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느냐. 차칫하면 조국 신당이 지금 자꾸 규모가 커지고 힘이 커지거든요. 이렇다 보면 진보 진영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면 주도권이 조국 대표 쪽으로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총선에서도 위험하지만 총선 이후에 야권 재편 때. 자칫하면 이재명 민주당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게 마련이죠. 야권 재편 때 문제집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대권까지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지금 조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당이 등장한 꼴이거든요. 예상회로 좀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4년 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린민주당이 그때도 막 두각을 나타내서 지지율이 10% 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열린민주당은 무단으로 참칭하지 마라. 참칭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 이름 팔지 마라. 우리 이름 팔지 마라. 참칭하지 마라. 그리고 더불어 시민당만이 우리 적자다. 우리 진짜 더불어 시민당만 찍어주지 저는 적자다. 서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10%에 있던 지지율이 나중에 선거 끝나고 보니까 5.3%로 떨어지고 열린민주당이 세석밖에 못 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국 신당에 대해서 본격적 견제는 못하더라도 자꾸 저런 식으로 가는 길을 막는 식으로 해서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뉴당 견제구받은 조국 대표는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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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한번 듣고 오시죠. 탄핵을 하려면 또는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200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200석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이 원내로 진출해서 지금과 같이 단호하게 싸우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균열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리라고 봅니다. 두 개 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언론에서도 또 공무원들도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200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기 종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보고요. 탄핵 뭐 개헌 관계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겁을 먹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지진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공식적으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윤석열 정권은 끝이 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끝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감성필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겁을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비례대표부들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다 보니 이제 더 공세를 막판에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조국 대표라든지 조국 혁신당에서 순번을 정한 비례대표들 몇 면을 보면 사실 피의자 신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신당이 외치는 한 줄 3년은 너무 길다. 왜 이러한 슬로건들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좀 자숙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지금 조국 대표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들도 검찰의 수사를 저렇게 과도하게 받으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공정이라는 단어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지나가면서 입틀막, 칼틀막, 또틀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 공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정점에 최근에 나온 게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도피성 논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쯤에 진보당 얘기를 하셨는데 진보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상관위에서 고발해서 취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중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뭡니까?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해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는요. 확실한 적이 아니면 다 우군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선이 끝나면 각 정당은 다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이 틀막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주호가 윤석열 정부인데 칼틀막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칼로 털어막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아니라요. 윤석열 정부의 몸을 담은 황 상무 수석께서 최근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분들, 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가장 사실 핫한 이슈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당정 갈등 일단 봉합됐다 이런 어제 얘기까지 해봤었는데 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이 회칼 테러 논란 일으킨 황 상무 전 수석이죠. 수석이 사퇴했고 오늘은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받다가 돌아온 귀국한 이종섭 대사 얘기입니다. 장가 기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조금 전에 귀국했죠. 당초에 새벽 5시 20분에 온다, 6시 40분에 온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이미 새벽 4시부터 나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9시 30분이 조금 지난 시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나온 영상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이 준비해온 말만 한 채 떠났거든요. 줄이 들어보시죠. 저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장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일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재현 변호사님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귀국이었고 방산 관련 회의 때문에 들어왔고 일단 공수처가 빨리 조사기를 잡아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대한민국 외교관이 방산 때문에 대사로 나가 있는가요? 이 방산이라는 것은 숨어서 하는 작은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 방산 관련해서 주요국 대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회의하는 거 실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화상회의로 끝내고. 그럼 뭐냐? 기획 입국이죠. 기획 입국의 주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대통령이 수용한 거겠죠. 그러면 이게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는 게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종섭 대사가 출국금지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출국금지가 법무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해제되는 과정. 거기에 어떤 힘이 작동했는가. 이걸 정확하게 우선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에 수사 외입을 대통령 시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그리고 대통령은 인지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기문란 행위가 되는 거고요. 대통령의 안위에 대해서도 하나의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중체대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전 장관을 들어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왜 이 총선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서 호주로 내보냈을까. 윤석열 정부는. 이게 저는 제일 큰 의문이에요. 무엇이 두려워서. 이종섭 실장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은 즉각 귀국하라고 해서 일단은 수용된 모습이 일단 일견, 외견상으로는 보이는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귀국은 방산회의 때문에 들어왔지만 공수처가 빨리 길 잡아달라고 했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것부터 좀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 일정을 아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방산회의가 어떤 명분이겠지만 중요한 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것이 너무 일정이 지연되므로 호주 대사를 임명을 하고 언제든 귀국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선에서 출국을 한 것은 굉장히 전무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일견 한번 돌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수사 외압이라고 하지만 수사 자체가 군 내부에 있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군은 그것을 기소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당시에 없앴죠. 그다음에 경찰에 이첩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이첩했을 때 8명 그러니까 사단장부터 중사까지인데 그 마지막 중사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2명이나 병사들을 구하고 끝까지 노력을 한 그 병사까지도 모두 다 8명을 이첩을 한다고 하길래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러면 이 8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혐의를 적시해서 다시 보고를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을 수사단장이 그 지시를 어기고 그대로 이첩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그 다음 사건이 그렇다고 해서 이종석 국방장관이 수사를 하지 말아라고 한 것도 아니고 수사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외압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공수처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자체는 저는 수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기문란이라든지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또는 도피 아니 공식적으로 대사가 발령이 돼서 임명돼서 그 나라에서 부임하고 일을 하는데 그걸 도피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도리어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을까. 총선 직전에 이렇게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너무 뻔한 거예요. 이건 도피가 아니라 정무적 감각이 너무나 떨어졌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안 자체를 완전히 정치적 프레임으로 걸어서 총선에서 호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어떻게 공수처가 풀어갈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유영궐 대표님, 일단은 대통령실은 이중섭 대사 문제 관련해서 당과 좀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일단 총선이 코앞에 당면한 문제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니 일단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물러섰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호주하고 방위 산업 문제가 긴밀하게 되니까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보내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은데 나중에 오비 일합격으로 수사 대상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수사 안 받고 출국하느냐. 그래서 도주 대상이 이런 프레임에 얽힌 거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떳떳하게 한 거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거를 국방부 장관이 자료 회수 지시를 한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이럴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남용이 되기도 좀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건 분명 아니까 이게 프레임에 씌워져서 수도권 특히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폭락했잖아요. 15%까지.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16일 날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좀 빨리 좀 귀국시키는지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숙고로 들어가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관장 회의도 방위사로 공관장 회의도 좀 만들어서 모양도 갖추고 제가 보기에는 19일 날 어느 정도 결정을 한 다음에 20일 날 새벽 6시 45분에 발표했죠. 그건 아주 긴박하게 결정했다는 모양을 갖추려는 그런 전략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도 좀 뼈저리게 느끼고 국민의힘도 느껴야 될 게 아무리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현실 정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의 문제라 이거죠. 대통령이 아무리 옳고 틀린 거라고 인식을 해도 국민이 그렇지 않다고 인식을 하면 국민의 뜻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중국의 순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군주, 민수, 왕은 배고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로 뒤집기도 한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한 발짝 나갔다는 거는 굉장히 진전된 것도 보지만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좀 서둘러야지 그 수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상무 수석의 사퇴 그리고 이종섭도 회사의 귀국.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정리가 다 됐다. 민심은 우리는 이렇게 빨리 반영했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는데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입니다. 그 차이를 이런 상황들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입니다. 운명 공동체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고 같은 배를 탄 거다. 일단 갈등을 그래서 빨리 최소화하고 봉합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당정이 일단은 긴밀하게 협력해서 나온 결과냐.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굽혀준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 한 발짝 물러선 거죠.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부부싸움.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자식들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 보기 민망하니까 일단 그만 싸우자 하고 봉합을 한 건데 이 봉합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상처가 아물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골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발언을 한번 주시를 해봤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철규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승객들은 승선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배 선장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은 나의 스텝이다라고 했어요. 긴장관계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봉합이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원 실장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얘가 긴장관계 두 사람의. 누구랑 누구 맞죠? 이철규 의원장과 회원과 한동훈 의원장과의 어떤 긴장관계를 좀 하면서 또 다시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끝났죠. 왜 끝나냐 하면 비례대표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비례대표는 내일 후보 등록이 끝납니다. 내일까지 이철규 의원이 지금 그것을 또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칭윤이고 그래서 지금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철규 의원 쪽으로 지지자들이 있어야 돼요. 후보들이나 나서서 아이고 그 이철규 의원 말이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이 순간까지 이철규 의원에 편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진짜 찐인이라고 하는 이용원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김은혜 후보 전부 다 지금 비대위원장과 똑같은 어떤 목소리를 내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철규 의원이 더 이상 문제를 확산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잠깐 더 하도록 하고요. 장가혁 기자 일단 이종섭 대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기울을 놓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방상 관련 회의를 아까 조금 전에 한번 지적해 주시긴 했지만 급조한 거 아니냐 급조해서 만들어서 이종섭 대사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앞서 패널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어도 이종섭 대사가 참여하는 방안은 원래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여당의 요구에 떠밀려 오는 게 아니라 자진 귀국하고 조기 귀국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예정에 없던 회의를 참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박신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조기 귀국 명분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 아까 조금 전에 하셨는데 실제로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건데 예정돼 있던 건데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호주가 이제 우리나라 자주포 수입을 하기도 했어요.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호주나라라는 나라가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전략에 그대로 따라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쿼드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직 국방부 장관이 보통 이제 호주대사라는 자리가 뭐 1급 실장이라든가 차관부 정도가 가는 자리인데 두 단계, 세 단계를 낮춰서 가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섭 장관이라는 분의 경력을 보면요. 주로 야정군에서 경력을 쌓은 분이에요. 방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방산은 보통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 연합사에서 전력기회 가시던 분들이 하는 자리예요. 그런 분들이 방산 관련 일을 하는데 이분은 방산의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을 방산이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억지로 왜 호주대사에 임명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그것을 해제하는 과정에 어떤 외압이 작용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두 분이 놓치신 것 중에 이 최상병 관련 수사 외압 관련해가지고 해병일사단장이 왜 빠지게 됐는가라는 부분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또 빠뜨린 거 말씀드리자면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하게 주장하는 호주대사를 왜 내보냈냐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모르겠어요. 호주에는 그러면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대사로 오는 그런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국방당관이니까 방산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윤영권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해임 얘기까지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네. 해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해임 얘기를 일부에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해임 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외교관계는 호주라는 나라를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그레망도 하고 여러 가지 신임장 재정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그거를 우리 사정으로 하루 만에 해임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도 뭐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왕 임명한 거예요. 엎지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귀국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아마 바로 조사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거의 무두일이에요. 무두일. 두목이 없는 공수처가 처장도 없고 부처장도 없고 좀 제대로 조직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밑에 실무진도 지금 소환 조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일단은 대사직을 유지하면서 공수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공수처하고 이거는 사전 협의가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났냐 그러면 가도 되냐. 그래서 간 다음에 또 부르면 또 하루 만이면 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로 융통성을 기여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져야 되겠는데요. 피의자가 조사받고 수사받는 것을 융통성 마음대로 선택합니까? 조사받는 게 쇼핑입니까? 이야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파리에서 급거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에게 했던 말입니다.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특별히 봐달라는 게 아니고 기소가 됐으면 재판에 넘어가지만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의향을 물어봐서 더 대기해서 조사하라면 받고 아니면 대충 끝난 것 같다 하면 협의하에 갈 수도 있다. 현지에. 빨리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괄 기자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위원이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어제 고성이 오갔었다 저희가 좀 다루긴 했었는데 패널분도 잠깐 언급했고요. 부부싸움 비율도 하겠는데 일단 이 후속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18일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 명단이 발표된 후에 김예지, 한지아 등 비대위원 두 명이 비례대표에 포함이 되고 호남 기반 정치인이 당선권에 들지 못한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었죠. 이후에 언론에서는 이철규 의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을 건 마찰이 있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이철규 의원이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비례 명단의 논란의 핵심 책임자가 한동훈 위원장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직자 임명에서부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 책임하에 진행되어 왔던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 조직에서 이해관계는 늘 상충될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특정인 한 사람이 결정하고 다 따라간다는 정치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재명의 유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일단 이철규 의원이 친윤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친윤의 핵심이라서 어떤 이런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긴 나왔습니다. 유난 갈등의 연장선이냐, 친윤 대 친한 신경전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은 이겁니다. 황상무 수석과 그다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된 그 리스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지 않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귀국을 요구하니까 대통령실로서는 인사권을 침해받았다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총선이 앞에 있고 민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따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순번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갈등 상황의 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 순번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 조율을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와 같다라고 이런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은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갈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황수석 사퇴 그리고 이재사에 오늘 기국해서 좀 봉합이 되는 과정이라고 봤는데 어제 오후에 난데없이 나온 어떤 이철규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오늘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동훈 씨는 한 번도 비례 등 후보들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개입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해서 이철규 의원의 어떤 입장과 선을 좀 긋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 비례대표는 사실상 여러 그런 정파나 또는 여러 의원들이 또는 집권하는 어떤 공신의 서열에 따라서 사실 서로 조율을 합니다.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연착륙시키고 드라마틱하게 만드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의견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강성필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듯이 물 밑에서 조율도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의제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게 본인은 공관위원입니다. 공관위원장도 아니고 또 공관위원장일지라도 비대위원장, 즉 당대표가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거나 후순위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가 과연 공관위원의 권한이냐. 공관위원은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추천하는 것까지는 권한이 있겠지만 그 추천하는 데서 밀어붙여서 꼭 해야만 한다고 당의를 부여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사실상 비논리적이고 잘못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지금 당 상황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마무리가 되는 어떤 부분이 사실상 지금 이철규 위원한테 모순이 있다.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갈등이 좀 봉합된 수순에서 불치가 다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가 하면 일각의 손톱이 이르더라고요.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니었나? 이런 의견도 있는데 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서운한 점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철규 의원이 좀 오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친윤이라는 자기의 위상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호가호의해서 빙자해서 자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자기 추천인물 빠졌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오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전 협의 부족.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이 그때 미래한국당 한선교 위성정당 대표했었어요. 그분의 한선교의 난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분이 독자적으로 하다가 3일 만에 뒤집어져서 한선교의 난이 그때 진압됐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총선에 큰 영향을 줘서 대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이거 다 올 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미래에서 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당 선거에 지금 개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개입했느냐, 올 건이냐 하는데 다 올 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숙고로 상의해서 좀 풀어야 되는데 이철규 의원 저런 태도를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려는 각오가 정말 돼 있는가. 이철규 의원한테 좀 따끔한 회초리 좀 때리고 싶습니다. 저런 정신으로는 총선에 못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빚고 있는 와중에 국민의 미래가 갈등 봉합에 좀 나선 모양새입니다. 어젯밤이죠. 호남 인사를 당선권 내로 좀 조정을 해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다시 발표했는데 장관님 어제 굉장히 늦게 발표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가장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남 인사 그리고 당직자 출신을 좀 배려해달라는 거였는데요. 결국 국민의 미래가 당선권인 13번에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을 배치했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인물입니다. 또 당직자 출신이죠. 이달희 전 경북 경제부지사도 당선권 아닌 17번으로 재배치가 됐습니다. 이중훈 실장님 여기 명단 보면 이분이 좀 떠오른다. 이 사람이 친윤 인사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이번 재조동된 명단에서 좀 빠졌습니다. 본인이 반발해서 전날에 사퇴하긴 했었지만 배려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부분 빠진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철규 의원이 공식적으로 주장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남과 관련돼서 후순위로 갔다. 호남이 배려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게 사실 명분이었거든요.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또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윤태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이 좀 이렇게 추천한 인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따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명분으로 내섰던 부분은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북 출신 특히나 조배숙 전 의원 같은 경우 전북 출신이 없다고 하면서 전북에 지금 나간 후보들이 전부 다 사퇴의 옥쇠를 지금 표명했거든요. 그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조배숙 전 의원을 배치함으로써 해소가 됐다고 하고 또 이달이 지금 부지사를 사무처 직원 몫으로 해서 올린 것, 순번 위로 올린 것 이 두 부분이 지금 이철규 위원이 주장했던 두 명분을 해소한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저는 이철규 위원이 더 이상 지금 이 문제를 더 진전시켰다가는 아이고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단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아마 이야기를 비판을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교한 말씀을 하셨지만 또 빠진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다고 해요.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후보를 정할 때 많은 것들을 또 검증하고 또 묻지 않습니까? 친윤 인사라서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러고 싶었던. 거꾸로 친윤 인사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언제나 프레임을 걸기를 검사 출신들이 또 많이 들어간다 또는 한동 비대위원장이 아바타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게 이번 비례대표에서 다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박지원 부원장님 상대당 입장 봤을 때 국내 미래 쪽 어떤 논란 비례 명단 논란 해소가 된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이철규 위원은 대주주가 회사에 파견한 감시인이에요. 그런데 감시인이 봤을 때 바지 사장이 마음대로 아니까 왜 대주주 말 이야기 안 듣느냐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제 없애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비례대표제는 원래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구에서 51대 49으로 주면 49% 득표한 사람에게도 지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다면 한국에서는 영남과 호남의 양당에서 득표 못하는 분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나. 라이브 픽입니다. 은퇴를 선언한 가수 나훈아 씨의 마지막 공연 티켓팅 열기 속에 안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상대로 티켓은 오픈되자마자 전석 매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 중고 사이트를 통해 티켓에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는 글이 쏟아지며 문자를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람권 구입 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공연법을 개정하는데요. 내일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안표 의심 거래 정보를 입장권 예매처 등에 공유해 빠르게 조치한다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동안 가수 아이유 씨나 이명웅 씨처럼 탑가수들의 공연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티켓값이 거래되거나 심지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사재기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모두가 즐기기 위한 공연, 더는 안표꾼들의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이탈한 혐의로 또다시 수감됐습니다. 조두순은 얼마 전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가 경찰의 초소에 접근해 성범죄자 제한 명령을 어겼는데요. 어제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는 단 한 차리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 중 조두순의 태도도 논란입니다. 조두순은 다소 장난스러운 태도로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며 재판장의 말을 가로채기도 했고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가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항변을 했다고요. 하지만 선천은 없었죠. 이로 인해 조두순은 3년 4개월 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